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성 합성 안줄거면 퍼즐이라도 줘야돼 두번째 셀럽셀럽 메인 셀럽 셀럽 쿠퍼쿠퍼실럽 합성 누굽니까 셀럽쿠퍼쿠퍼실럽 세번째 백룡 맨날 나오냐 개쓰랭 이거 맨날 나오네 백룡 토토 토토 4성 합성 많이 안남았습니다 벌써 절반지났어요 관우 얘도 요즘 잘 나오네요 얘도 요즘 우지게 나오네 필요없는데 로토로토 4성 합성 안나오나 오늘 로토로토 4성 가 역시나 오늘 제가 뭐랬습니까 여러분들 운이 좋다고 안했습니까 카레론 42확정이네 좋아 곧잇은 만내비야 이제 카레론 오지게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이디지 맨날 좋은거 나오네 좀 나눠쓰세요 카레론 카레론 근데 난 진짜 잘나온다 인정 자 마지막입니다 푸르나 푸르나 4성 혼자 다 드시네 아 맡겨야 주지 맡기지도 않으면서 뭘 카레론 이현타 44로 올라갑니다 야 아이 주장 아니야 뭔소리야 연속칼 지난번에 연속칼 한번 나왔었거든요 제 아이디 또 나오네 연속칼레론 이현타 와 진짜 아니라고 진지합니까 영상특구 아니야 진짜 생방이야 이거 뭔소리야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도 축하 안해주네 이제 아니 뭐 뭐 따왔을때 축하해주더만 두번 나오니까 주작이라네 이런적 많아요 저 이런적 있습니다 한번 어쨌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대리는 합성 어 네번하구요 그단 분해를 분해가 있습니다 분해가 세번 루비뽑기 어 네번 천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성부터 아리아리 아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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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 합성 갑니다 자 첫번째 아리아리 합성 키리엘 야하 드디어 제물 폭파합니다 야 첫번째만에 바로 파랑하면 띄우면은 마음이 한결 편하지 마음이 한결 편하네 아 키리엘 얼굴 되게 작네요 키리엘 첫번 부터 일단 바로 띄워주구요 끝까지 희생해서 띄운거야 이거 두번째 로우용 용로울 4성 합성 갑니다 용로울 로울이용 이제 아 이제 두번째 이제 자 세번째 가볼까 세번째 5성 합성입니다 카이 루리 5성 합성 갑니다 5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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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 5성 큰일날 말을 하고있냐 소이 예 우리 필수 아닙니까 PVE 여신이야 거의 자 소이로 마무리를 했고 일단 분해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토파즈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자 분해 한번 가볼게요 일단 빅토리아부터 분해 한번 가봅니다 빅토리아 첫번째 분해 분해가 지금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게 맞아요 가자 분해 쓰리 토 첫번째 우리 빅토리아븐 누구입니까 분해 기대해보자 자 빅토리아븐 첫번째 dl 어느새여 YA 태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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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이잫옹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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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와 Iraq, thisऺ대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에이 아이, 어 general 아 includes, Nak, but um, 두번째는 게이크를 또 분해를 하신다고 합니다. 게이크를 분해 두번 한다고 하는데 첫번째 게이크를 분해합니다. 자, 분해는 두번째에요. 두번째 분해! 게이크를 분해! 으리엘! 자, 이 친구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리메이크 란이 떠서 핫한데 으리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어려운 공성용인것 같은데 으리엘을 했고 자, 그리고 마지막 분해. 게이크 마지막, 세번째 분해 갑니다. 게이크 마지막 분해! 분해해서 좋은거 먹어보자! 분해가요! 분해! 찬슬러! 똑같은 애 또 나온줄 알았어 그 순간 아, 우리 3대장의 수장이죠. 찬슬러로 마무리를 합니다. 분해는 그닥 뭐가 안나오는것 같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루비 뽑기 어, 네번 아니겠습니까? 천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뽑기 일단 키레를 하나 띄우긴 했는데요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 더 띄워야지 루퍼 가자! 3 2 1 첫번째 루비 뽑기 갑니다 야, 파자마자 박살맞네 자, 가보자. 첫번째 루비 자, 골카 한개 두개! 3개 자, 기본 골카 마일리지가 다 됐네요 자, 기본 골카 첫번째 카드 오픈 갑니다 첫번째 S 파다 두번째 루이후 마지막은 2 부 olb l ring 말고 l RING 합, 한 끗 차이 아니겠습니까 두번째 순식간 이하 자 S 만들었구요 두번째 골카 역시나 기본 골카세게요 이 기본골카 세개로 바뀐 이후 이후로 너무 세개만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 더 많이 띄웠는데 자 오픈 첫번째 첫번째 카드 세라 자 두번째 제이벙 말고 슬비야 세번째 아 우리 주레기로 마무리합니다 와 루비 뽑기 잠깐 뒤로 갔다가 다시 루비 뽑기갑니다 자 다시 루비 뽑기 자 골카 한개 두개 세개 이거봐 이거 바뀐 이유로 더 안나와 골카가 진짜로 옛날에 막 4개 5개 쏟아졌는데 오픈 S상자 까드릴게요 끝나고 자 첫번째 아우 자 두번째 여퍼 말고 허퍼 마지막 카르마 말고 유신 아 뭐야 이거 마지막 루비 뽑기갑니다 제발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자 마지막 골카 한개 두개 세개 골카경 세개네 무조건 개 극혐이네 오픈 첫번째 카드 아우 자 유리 두번째 루리 마지막 속여 와 룰보 룰보 하지마라 진짜 개쓰레기네 이거 와 양도 질도 너무 안좋아 루비 뽑기에 아 룰보 아 룰보 키리알 뽑고군 다 썬거 같다 S상자 아 제발 가자 S상자에서 뭐 나옵니까 뭐 나오는데 S에서 와 다크나이츠 사왕 구사왕 세나 육성 아 여기까지 볼거 4성 세븐나이츠의 펫 어 음 오케이 가자 열쇠도 이분 나쁘 열쇠 나쁘진 않지 마치 돈이랑 보석만 피하면 돼 돈보석 장비 피하자 돈보석 장비 빼고 쓰리 투 완 돈보석 장비 빼고 누굽니까 자루 고기 내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뇌 아 아 아